요한복음 오늘은 요한복음을 마치겠는데요 지난주는 불법한 제사장 그룹인 안나스와 그 사위인 또 다른 제사장인 가야바가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는 불법의 현장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것도 불법한 방법으로 고개도 소집하지 않은 채 불법한 시간에 그 신문은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은 장소가 좀 바뀝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이제는 빌라도의 관정으로 장소가 바뀌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는 유대식 재판을 받았어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런데 오늘은 빌라도의 관정이니까 로마식 재판을 받는 겁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에 의해서 황제를 대신해 이 나라에 파견된 총독이에요 그래서 그 관정에서 야심한 새벽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주보에 미처 체크를 못해서 제목이 빠졌어요 제목은 세계의 시선입니다 세계의 시선 오늘 이 안에 세계의 시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첫째 첫째 본문 28절을 좀 볼까요? 28절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보십시다 첫질만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라 하면 유대인과 방금 말씀드렸던 불법한 재판을 진행했던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이 둘은 장인, 사위관계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성직매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지금 해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 대제사장들이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을 재판을 불법한 방법으로 진행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어디에게 모시고 왔는가 하면 모시고 온 건 아니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데리고 왔는가 하면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밝혀져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은 우리 사회 통념상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어둠이 짙어지는 마지막 선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새날이 밝아오는 여명이 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시간이 교체되는 절정의 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잘 안 일어나서 잘 모르시겠죠? 새벽에 일어나 보면 참 그 날이 바뀌는 서서하게 어둠이 거둬지는 걸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 매일 봐도 매일 신별막측하고 기가 막혀요 그 시간이에요 이제 주님은 이 임박한 시간에 죽음을 향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죽음 너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이 시간 묘사를 통해서 성경기자는 암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이상한 액션이 하나 눈에 띕니다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안 들어가요 빌라도 관정에 자기들은 안 들어가요 누구만 들여보내놓죠? 예수님만 인계하고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 들어간 이유를 요한이 밝혀놓습니다 왜 안 들어가나 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네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 더럽히다라는 개념은 제의적 표현이에요 제사 지낼 때 부정탄다 그런 말 많이 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정탈까 봐 왜? 이제 6월절이 앞에 있고 이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명절일지인데 혹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면 빌라도의 관정은 사실상 공간적으로 어딥니까? 이방인의 공간이에요 그러면 6월절이라는 큰 절기를 앞에 둔 본인들이 지금 그 기간 중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제의적 개념으로 부정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6월절 식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럽힘을 당할까 봐 그런데 정작 그걸 걱정하고 안에 안 들어가고 있는 이들이 가장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가장 성결한 예수를 행악자로 몰아서 더럽히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죠? 이게 또 하나의 아이러니예요 첫 번째 아이러니예요 정작 성결한 예수님을 그 이방인의 공간에 집어넣어 놓고 자기들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가니까 이 원과 피구 간에 신문이 이루어지질 않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빌라도가 나와요 안 들어오니까 다음 성경을 보세요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규정했죠? 행악자로 규정을 했어요 지금 머릿속에 그림을 좀 이렇게 하나 그려야 됩니다 관정의 문을 사이에 두고 유대인들은 더럽혀질까 봐 6월절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문 밖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관정 안에 들여보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재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를 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소위 머마려운 강아지처럼 지금 이 양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이 이 과정을 매우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31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 대화가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내요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네들끼리 종교적인 문제예요 여기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데려가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 이런데 관심 없다 너희들 종교 문제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온 의도를 들킵니다 그런데 스스로 들켜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구조는 로마가 지배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속국이에요 때문에 웬만한 재판은 산에 들인 공회에서 종교 재판에서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목숨에 관한 생사 여탈권이 걸린 문제만은 로마의 법정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람 죽일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자기들도 모르게 격앙대서 뱉어내면서 들킨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을 여기까지 끌고 온 목적이 들통이 났어요 뭘 위해서 끌고 온 겁니까 죽이기 위해서 끌고 온 겁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는 정작 들어보니까 이게 뭐 그 정도까지 갈 문제가 아닌데 뭐 이 밤에 난리를 치고 데려오나 너희들 데려가서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겐 사람 죽일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뱉어내므로써 예수님을 여기까지 고발한 의도가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팩트를 요한이라는 성경기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을 좀 띄워주세요 12장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발이 땅에서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사건을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택한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고 다시 내게로 이끌어올 수 있겠다 그 얘기를 이미 12장쯤에 안목적으로 예언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33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의 죽음의 성격이 어떠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미 구약성경에 이 먼 먼 수천 년 후에 나타날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자니? 저주를 받은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나무에 우리의 저주를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를 받을 그 나무에 달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구속의 의미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18장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32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려 함이로라?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악행이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제촉하는데 그 죽음은 이미 구약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게 일관되게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며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전까지 끌고 온 무리들은 그 사실을 이해할까요? 모릅니다 자기들이 악한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대로 너무 분기탱천하지 마시고 두세요 그냥 두어요 돼지가 애쿠스는 돼지를 또 이렇게 예를 들면 돼지들이 기분 나빠하겠지만 도살할 날을 위해서 살찌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다음 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신문을 해요 신문 내용을 좀 봅시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여러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처음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빌라도는 이상하게 고집스럽게 계속 예수님을 유대의 왕 또는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그거 네가 직접 묻는 거냐? 저 밖에 사람들이 질문한 걸 가져와서 전달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렇게 물었죠?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한테 묻냐? 내가 너의 민족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그리고 한 말이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은 내가 아무리 헤집어봐도 당신 여기까지 끌려올 어떤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혹 내가 모를 무슨 큰 죄가 있길래 여기까지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끌고 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빌라도는 계속 의문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종교 잡범에 불과한데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이 야심한 밤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여러 명이 이 사람 하나를 위해서 나 잠을 깨워가지고 이 새벽에 법석을 떨게 하는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 앞에 서서 중요한 정의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 절을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누구의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나라 개념을 왜 꺼냈을까요? 중요한 내용이 시대의 착각을 바로잡기 위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내가 꿈꾸는 나라가 너희들이 기대하던 나라와 같았다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물리력을 동원해서 내 종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저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나를 체포하려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오지 않았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내가 만들어 가고 싶은 내가 꿈꾸는 그 나라다 이 알뜻 모를 듯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나라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인가 두 가지를 설명해요 그 설명을 37절에서 밝힙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냐?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무릇 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왔고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나의 통치 아래 내 나라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항상 이 진리는 누구를 가르쳐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예수의 나라이며 예수를 통해서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이것이 유한복음의 증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어떤 이데아의 세계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고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 진리의 말을 듣는 건데 바로 내가 진리다 그러자 아주 엄청난 대화가 이어집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말을 보다 보면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의 허기 가지고 목이 말라서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은 듯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로 뉘앙스를 조금 살려서 설명을 하자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뜻이에요 빌라도가 듣고 보니까 웃겨 아니 뭐 진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그것 가지고 죽고 살 문제냐 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관적에서 목숨을 걸고 있냐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 얘기를 꺼내니까 진리가 뭐냐 이 말은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 아니고 비아냥이에요 진리가 반백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의 현실 앞에 늘 부닥치는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늘 부닥치는 질문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 세계와 담을 하나 사이에 살다 보면 또는 그들과 한 울타리에서 지내다 보면 항상 이 본질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그들은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뭘로 공격합니까? 진리가 밥 먹여줘? 교회 가면 밥 줘? 그때는 밥 줘 빌라도처럼 제가 빌라도 역할로 물어볼게요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아멘을 하셔야지 정상이죠 진리가 밥 먹여줘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뚝심 있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은 덤벼들고 우리를 비아냥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그런 공격은 당연한 거예요 그 속에서라도 우리는 딱 현실이라는 삶에 버티고 서서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진리가 전부입니다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신앙의 기계가 서 있는가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을 떠보십시다 그러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이수 말 듣고 또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도가 지금 관정 안에 관정 밖의 사이에서 이 총독이 지금 모마리온 강아지 마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묘한 해악적 그림인지 아세요? 진리에 붙들려 있지 않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진리일까? 저기 가면 해답이 있을까? 이쪽 가면 뭐가 있을까? 계속 온 인생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방황하던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 이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 계세요? 왔다가 여기가 여러분들이 찾던 그 센터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라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신천지에서 나오셨습니까? 인사 좀 하세요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은 가슴 뜨끔하겠지만 우리에게 신천지가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 타켓이에요 그분들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오셔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에 정착하셔서 간사도 하시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나가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나예요 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39절 6월절이면 내가 빌라도 자기죠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참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6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 최고의 명절이에요 절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로마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치 8.15 특사처럼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백성들의 여론을 따라서 놓아주는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기는 유대 절기인데 시혜는 누가 베풉니까? 로마 총독이 베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제안을 한 거예요 누구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도대체 이제 6월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자 그들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소리칩니까? 마지막 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백성들은 누구를 택했고 누구를 결정했어요? 바라바 바라바 그런데 바라바를 여기서 뭐라고 소개했네요? 강도 이것을 오늘 우리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보금 23장을 띄워주세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그 당시에 유명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무장을 하고 조직을 거느린 민중 보험기를 항상 일으키는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들어가서 훔치고 여자들 핸드백 뺏고 이런 잡범이 아니에요 바라바는 적어도 이 시대에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로마 속국으로부터 자유케 하겠다는 지하조직의 거두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위에서 바라바를 석방하기로 소리쳤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나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예수를 한때는 쫓았어요 야 저 사람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분명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주인피 4만물의 시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속아요 우리 모두가 언제 정치가 경제가 국방이 이 나라를 안위한 적이 있나요? 천만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해서 스르르 사라지더라고요 아니 저런 사람을 우리가 쫓았나? 제자들도 떠나고 백성들은 깊이 좌절이 되어서 차라리 바라바가 낫다 바라바에게 우리 국가의 운명을 기대해 보자 바라바 바라바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군중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자 여러분 백성들은 결국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진정한 숭고한 가치가 담아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의 부흥을 꿈꿨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조문을 나서면 바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아 저 오늘 간사 모임이 있는데요 그러면 직장의 또라이가 야 간사가 밥 먹여주냐? 이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3.1교회 7년째인데 담임을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3.1교회에서 간사만 잘 마치면 정말 어디다 갖다 놔도 무너지지 않겠다 우리 3.1교회 간사들이 간이 상한다 그래서 간사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세월과 훈련을 다 마치고 그래서 우리 간사들 보면 사실 저는 가끔 눈물이 나요 정말 너무 이쁘다 너무 귀하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쩌다가 내가 청춘을 여기다 바쳤을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다 바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이상하게 결론이 끝나는데 진리가 뭐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초점을 새롭게 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